음 이제 빈민가라고 부르지 어 부르게 되진 않을 거야 물론이에요 파사우니 어서세요 반갑습니다 다리도 완전히 나왔어 트루가 최고였어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트루 바의 연주로 기운을 되찾은 다트 사람들 이 장소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몇 년 후에 다트의 모습을 마음에 품었다 반사주입니다 이걸로 다트는 다시 태어나겠지요 아니요 나는 단지 여러분의 마음을 연주한 것 뿐입니다 또 내년에도 와주시겠지요 물론입니다 싫다라고 말해도 억지로라도 고맙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트루 바 벌써 가는 거야? 음 그게 내 일이야 안시 곧 다시 만날 수 있어 다시 태어난 이 마을에서 응 로디씨 당신의 말로 약해진 마음을 굳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이런 날 위해 주를 가져다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굉장히 즐거운 곡이었어 응 멋있었어요 여행이 잘 되면 좋겠는데 여러분 건강히 베코나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겠나 맡겨두세요 촌장님 이제 어제까지의 우리들은 없어 자 가자 당신들 덕분이야 이번에야말로 이 마을도 다시 일어서겠지 모두 있는 힘껏 일할 거라네 다이스에 지지 말아요 음 다이스 따위에게 질까 그렇고 말고 다이스보다도 멋있는 마을이 되주지 기대되네 그럼 신세졌네 여행중에는 조심하게 음 그러고 보니까 베코나아님의 아이디를 보고 떠오른건데 그 제가 영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좀 짧은 게임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포가침사갈 할건데 그 중간에 할 게임을 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 환세치오전을 하면은 흠 환세치오전을 하면은 플레이타임도 짧고 뭐 재밌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냥 갑자기 든 생각인데 자 뭐 아무튼 그럼 크리스 우리들도 슬슬 가볼까? 응 아 그래요? 아무래도 그게 플레이타임이 짧다보니까 괜찮을 것 같네요 방금 생각을 한건데 자 이 마을에서 떠나기 전에 환금을 마저 합시다 아까 노가다 하면서 그 번돈을 아 그러시군요 네 그렇게 플레이타임이 짧은 게임이라서 감사합니다 아 자 어 어디였더라 여긴가 아 여기구나 자 이제 돈이 8천이 넘네요 자 이제 이 마을에서 할만한건 다 한건가? 잠시만요 공략좀 볼게요 혹시 뭐 책같은거 빠트리는게 있나 확인을 한번 해보고 자 책은 일단 없네 자 다이스로 갑시다 이제 자 다이스로 갑시다 이제 그러어보니까 이제 곧 그 룰의 정체가 나올 부분이네요 자 근데 그 환세치호전 같은 경우는 진짜 어 게임이 짧으면서 버그우드도 많고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재밌게 할 수 있는 잘 만든 게임인거 같아요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뭔가 토끼를 들어오니까 뭔가 느낌이 좀 잔인하다 아 아 아 아 그래요? 마이크랑 게임소리가 밸런스가 좀 안 맞아요? 아 게임소리를 줄여요? 아 아 그렇군요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자 게임소리를 조금 줄이고 자 지금 이 상태는 어떤가요? 지금 이 상태는 적당한가요? 조금 줄였는데 근데 또 살짝 줄인거라서 괜찮을련이 어 괜찮을련지 모르겠네요 전투가 일어나야 할거 같은데 전투 볼륨을 따로 줄이는건 없겠지? 없네 어 음향이 있구나 음향 아 이렇게구나 자 가봅시다 자 전투가 한번 걸렸으면 좋겠는데 그럼 아 됐다 자 다섯 어 뭐야 여섯마리? 어 되게 많이 나왔네요 자 바다사자가 세 마리 딜러 두 마리 뭔가란 마리 뭐 이렇게 나왔네요 그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그 방송 처음 시작할때 말했지만 마이크 설정을 좀 바꿔가지고 아무래도 좀 작아졌나봐요 마이크 소리가 효과음이 커요? 아 그래요? 음 어떡하지? 효과음만 줄일 순 없을거 같은데 아 따로 줄이면 돼요? 아 아 이런게 있구나 이정도면 될라나? 이정도? 아 이런게 되는구나 아 역시 아 역시 이렇게 방송 전문가 그러니까 영전 전문가분들이 계셔야 되는데 아 본꼬님이 없으셔가지고 지금까지 참 여러모로 참 음 자 여섯 마리네요 자 요번거 끝나면은 더 줄여야될지 뭐 암튼 좀 말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요번에도 여섯 마리의 몬스터가 나왔네요 아 괜찮아요? 아 감사합니다 자 두 마리 남았네요 아 퍼펙트 감사합니다 그 뭔가 마이크 잡음 같은걸 좀 없애기 위해서 마이크 증폭을 좀 크게 해놓은 상태였는데 그걸 좀 줄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마이크 소리가 예전보다 묻히는 그런게 있는거 같네요 자 가봅시다 자 다이스에 다시 도착을 했죠 자 파론이 마중을 나왔네요 여 룰레 돌아온건가 수고하는군 어땠어 다트 사람들의 생활은 아 아 그랬군요 아 방송보다 그렇게 뭔가 불편하신게 있으면은 항상 다들 바로바로 말씀 좀 해주세요 음 오늘은 좋은 느낌이야 이 아이들과 같이 간다 아 그래? 그건 다행이군 드디어 다트의 마을이 활기를 띄기 시작한걸 느꼈어 확실히 대단하구먼 분명 다트는 큰 마을이 될거야 다음부터는 다이스의 라이벌이야 다이스 마을도 빈둥거릴 수는 없는걸 아 그런것이었나? 아 그래 다행이구먼 긴 시간이 없다 다트에 아 긴 시간이었다 다트에 투자하는 가치가 있었다는 뜻이겠지 그래 정말이지 다트의 밭에 렌즈콩이 맺을 날도 가까워 어 빗맘 어 빗맘 바라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 다 정말로 기쁘신거 같아 정말로 이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린거군 우리들도 조금은 도움이 된거 같아 그럼 오늘도 빈털털이로 슬슬 돌아가볼까? 그러고 보니까 그 누구지? 그 그 라몬이랑 항상 같이 다니던 그 뚱뚱한 걔 누구였더라? 악덕상인 걔는 어떻게 됐을라나? 아 리쉬 아 러쉬인가? 아 러쉬구나 이름이 리쉬가 아니고 네 암튼 걔는 어디에서 뭐할라나? 긴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으니까 정말로 잘된 일이군 응 고맙네 아이고 자 당신들에겐 신세졌어 그래요? 아니 룰레 할아버지에게 상냥한 마음을 배웠어 룰레 할아버지는 굉장한 사람이야 뭘 부끄럽게 나는 또 잔소리꾼 녀석이 있는 듀엘까지 돌아가려고 해 당신들은 어쩔건가? 안돼 빨리 볼트에 가야되는데 가르가가 먼저 가버리겠어 아 네 어떤건가요? 네 주류가 토마스의 팬 네 그렇죠 그렇군 서두르지 않으면 아 아 네 그렇긴 하네요 근데 또 그게 근데 이 티라스 1지방에 여검사 사피의 소설도 있는거 보면 아마 그 미첼이나 토마스 이런 애들이 책을 갖고 들어오지 않았나 싶어요 아니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가 근데 사피도 있는걸 보면은 책을 따로 들여오거나 뭐 그런거 같아요 미첼이 뭐 갖고 오거나 뭐 뭐 아무튼 뭐 서두르는것도 좋지만 볼트까지는 아직 머니까 가는길을 검토해보는게 좋아 우리들은 가진 물건을 검토해서 필요한게 있으면 보충하고 가기로 하지 그럴까? 그럼 여기서 이별이구만 나는 슬슬 돌아갈까 토마스 조심해서 가거라 하하하 라몬 나는 보기보다 늙지 않았다구 자 이렇게 두 늙은이 노인들의 정체가 드러나죠 토마스와 라몬 캡틴 토마스랑 해적왕 라몬 응? 토마스? 라몬? 설마? 아 토마스 성격이면 뭐 그럴수도 있긴 하죠 뭐 사피는 책을 들여왔다 그리고 토마스는 자기가 직접 이야기를 해서 책으로 냈다 뭐 그런 이야기일수도 있죠 하하하하 아 그 긴 머리 자 아무튼 이렇게 여기서 이벤트는 끝이 났대요 흠 자 이제 어디 보자 삼교도로 가야되는데 저장을 하고 아하하 원형탈모 그렇죠 역시 나이 앞에서는 별수없어요 세계를 구한 영웅도 참 음 아 여기서 내려가면 다 트였는데 삼교도가 아까 거기서 내려가는건가 상대 미강님 어서오 아 새 반갑습니다 아 그렇군요 음 가야될 곳까지 대충 데려다 데려다 준거였구나 아 표지판 없나 여기? 아 여기있다 자 남쪽 우돌 국경 삼교도 음 오케이 자 남쪽으로 가봅시다 자 남쪽으로 쭉 가서 흠 자 새로운 몬스터가 나왔네요 크리오실 자 이제 그 룰의 할아버지에 파이어 마법이 없으니까 음 많은 수의 적이 나오면 좀 힘들수도 있겠죠 뭐 다섯마리 여섯마리 이렇게 나오는 자 로디가 벌써 사망했네요 어 부활시키네 진짜 부활 마법을 쓰기는 쓰는구나 벗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자 표지판을 보고 자 삼교도까지 470미로 서쪽이 우돌 국경 자 서쪽으로 가면 관문을 넘고 우돌로 들어가서 올도스로 가는 길이군 음 올도스로 가기 위해서는 우돌에 들어갈 수 밖에 없으니까 남쪽으로 가면 삼교도 그 앞은 드디어 MBC다 자 드디어 KBS도 SBS도 아닌 MBC에 도착을 하려고 하네요 자 서둘러야지 자 남쪽으로 자 돔사 돈바다사자 자 다섯마리네요 어? 음 이거 이길 수 있으려나? 아까 보니까 로디가 금방 죽던데 아하 아하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제가 방송할때도 이러지만 현실에서도 실제로도 이래요 그 가끔 좀 뭔가 재미없는 개그 막 이런거를 많이 해요 자 패배 다시 해봅시다 암튼 그러다보면은 온라인 게임이나 뭐 다른걸 할때도 뭔가 참 좀 썰렁한 말 그런거 자주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다보면은 다들 막 짝대기 짝대기 이렇게 날리거나 욕을 하거나 암튼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 네 그런 사람의 특징이요? 뭘까요? 아 아 대체로 거의 모든 개그에 웃는 사람 음 그렇군요 과자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암튼 반응들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진짜 제가 그런거 할때마다 웃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암튼 그런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암튼 계속 그러다보니까 그사람한테 굉장히 매력을 계속 느끼다보니까 예전에 한번 음 그런 분과 연애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 참 암튼 기억이 나네요 오 레오네 네 그런식의 개그 자 남쪽 삼교도 네 아마 작년 겨울이었나 네 그 제가 속해있는 어떤 집단 같은게 있는데 거기서 항상 제가 개그를 하면 다들 짝대기를 날렸는데 그중에서 항상 제가 말할때마다 웃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암튼 계속 그러다보니까 매력이 계속 느껴져가지고 암튼 굉장히 막 후유증이 되게 많이 남는 그런 연애였었는데 암튼 다시 기억이 나네요 주류 잠깐 보자 왜? 앞으로 나가 싸우면 공격을 많이 받아서 체력이 떨어진다고 위험하다고 뭐군 그런 뜻이야 특히 장기전엔 말야 타이밍을 놓치지마 아하 아 아니에요 웃어도 괜찮아요 그게 딱히 뭐 씁쓸한 추억이라던가 추억이라던가 그런건 아니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 그냥 재밌는 그냥 추억일 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생각이 날 뿐이지 딱히 뭐 침울해지거나 뭐 그런건 아니라서 그냥 마음껏 웃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크리스는 주류가 다쳤을 때에는 회복으로 엄호해주지만 자기 주위에 적을 주의하면서 행동해라 예? 이제부터 둘이서 여행을 계속할거라면 서로 호흡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항상 상기해 뭐 주류와 크리스는 꽤 잘맞는 콤비이지만 당연하지 크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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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흑 크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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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가 약중에 그 강제적으로 기침을 억제하는 뭐 그런거 없나요? 아.. 진짜 말할때마다 목이 간질간질 해가지고 이.. 기침이 나오려는걸 참기가 힘드네. 자 주류의 생각이라면 전부 알 수 있는걸. 흥! 그냥 참아야 해요. 그렇군요. 아 있어요 그런게? 그냥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약품 혹시 없나요? 아 그래요? 아 처방받은 약이 있는데도 이런가? 그 마른 기치랑 그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되지? 그니까 그냥 콜록콜록 이런게 아니고 그 폐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라고 해야될까? 암튼 음... 기치만 할때마다 되게 힘들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혹시 의사 없나요 의사? 아 그러고보니까 구주사님이 의사인데 오늘은 안계시네? 아 그래요? 쉬어야 하나요? 아 근데 그 제가 3월부터는 일을 일하는 여건이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진짜 거의 매일 빈둥빈둥 놀면서 일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할 일이 없어가지고 방송을 안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자 레벨이 15로 다 올랐네요 아 약국가서 살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아 저는 그냥 평범한 그 중소기업 그냥 사무직인데 그 3월부터 좀 방... 그... 아니 방송이랜다 쯤... 일하는 여건이 좋아져가지고 집에서도 그냥 자택 업무를 할 수 있게 돼가지고 굉장히 좀... 풀이해진 그런 상태에요 자 저장을 하고 자 여기가 삼교도의 입구군 우와 왠지 굉장히 멋있는 달이야 찬홍과 MBC가 연결된 티라스일 최대의 달이다 처음 볼때는 나도 감동했어 어서오세요 삼교도에 잘 오셨습니다 다리 견학일 뿐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리를 건너서 MBC에 입국하는 겁니까? 자 이거... 뭘로 해야 되지? 자... 입국한다 견학분 일단 공략에는 입국한다를 선택하라고 쓰고 있기는 한데 이거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거? 견학분을 하면은 그냥 보고 나와야되나? 아... 아 그러셨군요 아 고생하셨네요 네 견학으로 하면 아 태클을 걸어요? 견학분 아... 크리스가 안된다고 하는거구나 MBC에 입국합니다 예 입국이군요 자 지나가도 됩니다 어 통행증은요? 이 다리는 관광용이고 통행증 따위는 필요없습니다 저는 단지 다리를 지나가는 사람의 수를 체크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 아... 그... 이벤트 때문에 그 뭐였더라? 만번째 이벤트인가? 근데... 아이고... 네 근데 그 상품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거 아니었나요? 흐흫 흐흫 아... 비누좀 주어줄래 주리오 아마 여기서 그... 마법사가 잠깐 등장하죠? 삼교도에서 자... 어디서 도시락을 먹을까? 음... 지금 다리를 건널거야 음... 자... 그렇군 아직 가르가는 나타나지 않은 것 같군 제때 갈 수 있겠네 그 마법사의 이름이 생각이 안나네요 세 글자였던 것 같은데 아닌가? 자 저장을 하고 딴따랭 아... 카심이요? 아... 카지무 아... 카지무면은 카심 맞겠네요 네 원판은 카심일 것 같네요 음... 카심... 카심 아니면 카짐... 카짐일 리는 없으니까 아마 카심일 것 같네요 아이고 원래 뭐지? 예 여러분 들어주세요 설명 시작입니다 그럼 이 750m나 되는 삼교도의 이름의 유래부터 설명하지요 어 원래 이 다리가 삼교도라고 이름 붙여진 것은 말입니다 다리를 만들 때 찬홍국, mbc국, 그리고 올더스 이 3개의 나라가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음 3개의 나라인데 중간에 mbc가 껴있으니까 kbs, sbs, mbc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3개의 나라가 출자한 다리니까 삼교도 이해하기 쉽죠? 오 과연 질문 없으십니까? 예? 아 그쪽 분 말씀하세요 찬홍과 mbc가 돈을 낸 것은 이해하겠는데 올더스는 다리가 걸리지도 않았는데 왜 돈을 낸 겁니까? 예 좋은 질문입니다 그건 말입니다 원래 올더스를 지나면 두 나라 간의 거리가 짧아지지만 올더스는 일반인은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는 현지의 마을 아 현자의 마을이니까요 확실한 현자분들이시죠 아무것도 안하는 것은 미안하다며 원조금을 보내 협력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 과연 자 이쪽으로 이동해주세요 저 섬을 봐주세요 멋있는 배경이죠? 저 섬이야말로 티라스의 3대 절정이라고 하는 마녀의 디딤돌입니다 이 다리가 생기기 전에 마녀가 저 섬을 디딤돌으로써 퐁퐁퐁하고 mbc로 아 그래요? 어떤 걸요? 이 이벤트? 건넜다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흠 아 이게 10만번째 사람이었구나 또 마녀다 신경쓸 일은 아니야 티라스에 어디를 가도 마녀의 이야기를 듣는 건 당연해 마녀가 나라 안을 여기저기 돌아다녔으니까 자 시간이 없다 우리들은 서둘러 앞으로 가자 흠 난 난 난 난 난 난 난 난 자 여기서 어디보자 아래로 가면 10만번 위로 가면 10만 1번 일단 저장을 하고 그런가요? 자 일단 두 번 다 해봅시다 자 일단 아래로 아 아니다 위부터 갈 걸 그랬나? 자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영광스러운 삼교도의 이용자 만번째입니다 자 이건 기념품입니다 주류 일행은 기념품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늦었는가 찬호의 문지기가 1만명째가 금방이라고 해서 서둘러왔는데 좋겠네 기념품은 뭐였어 자 2만명일째는 더 화려한 아이템을 준비해두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비누 조각을 받았죠 자 삼교도의 1만번째 기념품 용도는 불명 자 그리고 로드 그렇군요 자 여기서 이번엔 위로 저 비누에 뭔가 숨겨진 용도가 있었으면 더 재밌었을텐데 참 아쉽네요 아깝네 조금 더 빨리 왔으면 백만 아니 딱 만번 만명째인데 당신은 영광스러운 삼교도 이용자 만번 만명째입니다 자 이건 기념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해냈다 와 해냈어 기념품은 뭘까 꽤 무겁네 비누 자 뭐 아무튼 어 기념품 받고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네 그러게요 비누 조각이 무겁다고 하네요 자 다리를 다 건넌건가 이게 자 다리가 더 있나 어 없나 아 아직은 그 카지모를 만날 단계가 아닌가 보네요 아니면 여기가 중간인가 자 굉장해 저런 곳에 올라가 있다니 좋겠다 여 mbc에 잘 오셨습니다 달려나튀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무튼 mbc에 잘 오셨습니다 여기는 우리나라의 문화방송 mbc입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이 바위에서 동쪽의 길은 봉쇄되어 있습니다 가르가가 올지도 모르니까 위험하니까 가르가 소동이 끝날 때까지 이 바위에서 시간을 때우는게 좋습니다 지나갈 수 없는거에요 명령의 변함은 없으니까 얼마간 여기서 천천히 쉬는 쪽이 좋습니다 자 암튼 못 지나간다고 하네요 가르가 때문에 못간다 뭐 그러네 문화방송 아 아니에요 맘껏 웃으셔도 돼요 자 음 어 어 어 4p5권 생각도 못했는데 파네 자 잠시만요 공략쯤 잠깐 한번 볼게요 음 어디보자 4p5권 이거밖에 없구나 따단 따단 자 가르가의 소동때문에 어 다들 갈수 없다 뭐 그런말을 하네요 딴 그런데 병사님 우리들은 급해 지나가게 해줄 순 없을까요 그럼 안돼 가르가 소동에 휩쓸리면 어쩌려고 벌써 가르가는 볼트까지 와 있다고해 아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251이 프린세스 메이커 3 코스프레르? 그랬구나 아 아마 그 게임피아의 그 뭐랄까 표지? 표지인거 같네요 제발요 통과시켜줄 수 없어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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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곤란하네 여기까지 와서 막혀버리다니 젠장 어떻게 해봐 이 바위에서 나갈 수 없다면 가르가는 어떻게 된거야 정말 정신차려 바다를 건너서 가볼까 이 보초서에서 보이지 않을까 잠깐 올라가 봐야겠네 또 올라가는거야? 손해해볼건 없잖니 그럴거면 주리오가 올라갈래? 나, 나는 됐어 아휴 근데 크리스 가르가가 보일까? 글쎄? 앗 보인다 앗 뭐가? 헤에 헤헤 아무것도 아냐 이발 어디 뭐야 팝팬티팬티 칫 너도 꼬메이군 진짜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팍 애같다 되게 진짜 애같다 초등학생같다 앗 뭐야 위험하잖아 여기는 1인용이니까 그, 그럼 괜찮아 나 가벼우니까 잠깐 보여줘 어때 크리스 가르가의 모습이 보여 아니 아직 바다를 건너지 않은 것 같아 아하 그렇군요 아 그런 것이었나? 그럼 아직 로프섬에서 움직이지 않은 걸 거야 로프섬은 보이는데 너무 멀어서 잘 모르겠어 아직 얼마가는 시간이 있을 것 같군 그것만 알면 충분해 알겠어 크리스 내려와 음 이봐 멋대로 올라서 큰 목소리로 기운차게 얘기하고 죄송했습니다 우와 후 겁주지마 놀랬어 미안해 그러고 보니까 크리스가 15살이고 주류가 14살로 나오던가요 이게? 다행이다 조금은 시간은 있는 것 같군 자 가봅시다 자 아직 안되네 자 일단 여기서 구스를 만나야되나? 자 어디보자 음 mbc는 대소란 그건 곤란하군 어 틈을 타서 돌파할 수 밖에 없지 음 구스를 만나는 부분 여기 아닌가 보구나 자 아무튼 병사를 따돌리라고 하네요 어 오케이 잘 유도해서 가라고 하네요 기념품 얘기하네 아 주류가 14 크리스가 15 그러면 일단 일본 나이니까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생일이 지났다면은 음 주류는 중2 크리스는 중3일테고 생일이 안지났다면은 주류는 중3 크리스는 고1 그렇게 되겠네요 자 아무튼 제발요 안돼 통과시켜줘요 안돼 안돼 어떻게 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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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사해 안된다면 안되는 줄 알아 이거 아아아 오케이 대충 알았다 자 다시 한번 가봅시다 전 자동으로 움직이길래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는거지 일단 처음에 자 여기서 나가면 시작인가 어어 아 그렇구나 아 아 위에서요 아 리더에 따라서 바뀌어요 크리스 한번 해봐야겠다 자 위로 한번 가봅시다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 아 여기 아니구나 어 상인 아 여기 아까 왔구나 자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되려나요 여기는 어디까지가 한계일라나 어디까지 가야 따라올라나 어디까지 가야 따라올라나 오 깜짝이야 대충 알았다 자 다시 한번 도전이다 자 일단 대충 거리는 알았으니까 아마 이제 다음번에 성공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일단은 대충 여기까지는 올 수 있고 여기서 저장을 하고 어 아 이런 자 로드 아 아 그치 아이 된거 같았는데 됐다 아 아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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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자 다시 그러게요 아 아 요번건 잘못했다 아 아 애들과 어른의 차인가 이게 아 아 아깝다 자 다시 아 저길 돌아서 다시 나오네 그대로 따라오면 좋은데 자 다시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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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허 근데 저기서 하는게 제일 편하긴 한가요? 혹시 다른 좋은데 없나요? 아 기둥 왼쪽에서? 이쪽에서? 어 아 왼쪽에서 올 때 오른쪽으로 나가야되는구나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자 일단 그럼 왼쪽으로 유도를 하고 자 오케이 아 이렇게 그러네요 아 그런식이구나 네 왼쪽에서 시작을 해야되네요 자 해냈다 성공 병사님 근무지에서 떨어지면 안되지 젠장 뭐 됐어 저만큼 끈질기면 가르가가 와도 도망칠 수 있겠군 조심해서 가라고 빠이바이 자 아무튼 이렇게 아 그렇군요 그러게요 자 항구도시 볼트로 가야되나 북동쪽 음 볼트까지 천 천백일밀오네 꾸물꾸물 될 여유는 없군 응 서두르자고 아 그렇군요 어 여기 아니네 자 볼트 자 볼트 마을로 갑시다 뭔가 볼트랑 너트가 많을 것 같은 그런 나라 자 좋아 이 길이군 엄청나군 볼트는 항구도시니까 해안을 따라가면 되는거지 응 자 저장을 하고 흐흐흐 자 잠깐 공략을 잠깐 볼게요 혹시 중간에 뭐 바닷길에서 대사 이벤트라도 혹시 있나 모르니까 한번 보고 자 없네요 갑시다 아 아니 그런 어 여기 뭔가 대사 같은게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 자 아무튼 굉장히 좀 아름다운 곳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바다 안 가본지가 참 얼마나 지났는지 자 아무튼 볼트로 가봅시다 자 전투네요 어 되게 무섭게 생겼네 혼셀러스 저건 뭐야 대체 돼지야 뭐야 어 돌진을 하다가 방향을 막 꺾네 자 아무튼 뭐 다구레는 장사 없죠 한 마리가 나와서는 아무래도 우리들을 이기기는 힘들죠 자 가봅시다 자 볼트가 어 사자오리님 어서 새 반갑습니다 자 인카운트 어 세 마리? 이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자 자 세 마리가 나왔는데 아 그 빨리 그 뭐지? 어 칸드 마법을 쓰는 동료가 들어와야 되는데 칸드 마법을 쓰는 동료가 누가 있지? 그 나중에 잠깐 모리슨 들어오는 거랑 그리고 마지막인가? 거의 후반에 그 누구였지? 스텔라인가? 아 한동안 없어요 아 그렇구나 한동안 이 상태로 진행을 해야되나보네 아이젠 버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룰에 스텔라 모리슨 아 그렇군요 음 음 아 참 아쉽네요 칸드 마법이 진짜 그 일반 잡몹 처리할 때 되게 편한 것 같은데 아 음 음 어후 돌진기술이 저거 되게 세네 네 플레임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그 적을 전체 다 공격을 하는 그 마법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 마기사도 칸드였구나 마기사 그거죠 그 그... 누구였더라? 그... 모리슨의... 모리슨인가? 아무튼 그 할아버지의 제자. 그... 이 나라에서 아마 제일 센 마법사였나? 이쁜 제자. 그러게요. 네, 탑클래스. 아마 그 가르가 토벌전에서 등장하겠죠? 아, 칸드마스터. 아, 그런 친구였구나. 음... 칸드마스터다. 네, 진짜... 그... 마기살 동료로 넣고 싶네요. 어, 정말로 이 길거리는 사람이라고는 한 명도 지나가지 않네. 카르가 소동 덕분에 도시가 완전히 폐쇄되어버린 것 같아. 그... 어, 이봐.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알리지도 않았는데 볼트 사람들은 가르가가 습격해오는 걸 알고 있었을까? 볼트를 습격한다는 게 결정된 것도 아닌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정말 주리호도 참. 그야 여행 중엔 로디가 예언을 들려주었잖아. 게르드의 예언은 MBC에서는 분명 유명한 이야기니까. 아, 그런 것이었나? 하지만 보통 그런 이야기는 안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예언이라고는 해도 산이 바다를 넘는다던가 그런 말밖엔 써있지 않잖아. 산과 가르가를 연결시킬 수 있는 건 우리들 같이 마법의 거울을 보지 않았으면 하기 힘들걸? 확실히 주리호가 말한 대로야. 서두르는 바람에 신경을 쓰지 못한 부분인데 MBC의 반응은 너무 빨라. MBC의 왕은 아주 유능한 왕이던가 아니면 단순한 마술 매니아인 수상한 왕인가. 뭐 어쨌든 서두르자고. 억만진창이 된 넬바를 봤지? 가르가는 병사 몇 명이 달려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 하지만 나에게는 특별한 작전이 있지. 또 늦어서 볼트가 넬바처럼 당해버리면 죽도 밥도 되지 않으니까. 특별한 작전이라니? 가르가랑 만날 때까지 기대해둬. 자, 아무튼 이거를 잠깐 설명을 하자면은 그 막 국경에서도 볼트는 가르가 올 거니까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던가 아무튼 볼트는 가르가에 대한 대비 방책을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말을 하는 거죠. 볼트는 어떻게 이렇게 대응이 빠를까 뭐 그런 거. 자, 몽갈이 두 마리 남았네요 이제. 오케이. 아, 역시 레벨이 높으면 편하네. 자, 계속해서 엘자, 해안. 자, 볼트까지는 얼마나 남았을까. 어, 혼세일러스, 크리오실. 리아코님, 리아이어. 이범호님, 어서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즐거운 금요일의 저녁입니다. 네, 어서세요. 반갑습니다. 그러게요. 아, 목만 안 아프면 진짜 고생 없이 재밌게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도 목이 낫질 않아가지고 자, 혼세일러스 한 마리 남았죠. 아, 오늘 병원에 갔다 오긴 했는데 음... 딱히 좋진 않아요. 일단 약이랑 뭐 처방 제대로 받았으니까 내일 일어났을 때 좀 조금이나마 나아졌으면 좋겠네요. 자, 주리오, 크리스, 로디, 레벨업. 자, 갑시다. 계속해서. 아, 역시 리더는 크리스가 보기 좋은 것 같네요. 자, MBC에 병사가 있어. 해냈어. 제 시간에 왔군. 저쪽이 볼트인가? 뭐냐, 여행자들이냐? 이렇게 소라운스러울 때 오다니 대체 뭘 생각하는 거야? 잘도 여기까지 왔군. 급한 일이야. 통과시켜줘. 그건 안 돼. 카르가가 볼트에 상륙할지도 모르니까 위험하니까 아무도 보내지 말라고 명령 받았다. 유감이지만 포기하고 돌아가줘. 아, 영점퍼요. 네, 간만에 하면 재밌죠. 장난이 아니잖아. 왔던 길을 돌아가라고 하는 거야? 그런 거야. 로디, 앳? 이거, 이거, 이걸 보인다면. 뭐야, 앗, 그거? 효력이 있을까? 주리오는 알프가 남긴 반지를 로디에게 넘겼다. 로디는 반지를 문지기에게 보였다. 자, 잘 보라고. 눈을 크게 뜨고 잘 보란 말이야. 뭐야, 갑자기 잘난 듯이. 그냥 반지가 아닌가? 응? 반지를 보고 있던 병사의 표정이 변했다. 이것은 MBC국 왕가 안델라가의 문장. 통한 것 같은데? 거봐, 역시 효과가 있잖니. 하핫, 감동들 했나 보군. 그렇다면 너희들은 여행자를 가장한 도둑이구나. 대체 이 반지를 어디서 훔쳤냐? 에? 어이, 모두 나와봐. 수상한 놈들이 있다. 무슨 일이냐? 수상한 놈이라고. 어서 잡아라. 어째서 이렇게 된 거야? 정말. 하하, 미안. 자, 이 자들을 어떻게 할까? 정말 이런 바쁜데에 억울해. 시끄러워. 어쨌든 본부에 연행하자. 자, 아무튼 반지를 잘못 보였다가 이렇게 병사들에게 잡혔네요. 자, 모리슨. 가르가의 반격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늘에 맡길 뿐. 알프레드. 음, 넬바에서 온 횟풀도 제때 와줬다.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했어. 어떻게든 가르가를 여기서 막아보고 싶다. 알프씨. 어, 이게? 무례하다. 역시 온건가. 너무해. 우리들을 따돌려버리다니. 맞아. 아무리 당신이, 당신이 MBC의 높은 양반이라도 그건 너무했어. 알프레드 폐하. 이자들이 폐하가 듀엘까지 같이 여행을 한 사람들입니까? 알프레드 왕? 폐하? 혹시 국왕? 실례했습니다. 사과할 필요는 없어요. 실례한 것은 그쪽이니까. 어째서 우리들이 잡히지 않으면 안되는 거야? 아, 역시. 크리스의 성격 참 맘에 든단 말이지. 아, 파이브 부금이요? 아, 저는 파이브 그 곡 중에서 레온의 에티드가 제일 좋더라고요. 자, 이자들이 왕가의 문장이 생겨진 반지를 소유하고 있어서 병사는 알프에게 반지를 건넸다. 아, 레온의 님이 그렇군요. 자, 이것은 내가 선물로써 준 것이다. 왕가의 문장이 새겨진 반지를 이런 자들이 가지고 있어서 수상하다고 생각하여 굶주려서 움직일 수도 없게 된 걸 친절하게 도와준 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들이 있으니까 소중한 국왕이 이렇게 무사히 계신 거라고? 역시 크리스는 이런 이런 왕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네요. 이게 생명의 은인에 대한 예의? 맞아, 맞아. 이자들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옵니까? 응, 진짜, 진짜. 이제 됐으니까 대기실로 돌아가게. 옛. 그러게요, 당돌한 여자. 이야, 미안했어. 반지는 사례로 준 거지만 이걸 너희들이 가지고 있으면 또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헤어지는 것은 씁쓸하니까. 넬바의 왕관은 아는 사이거든. 잘난 자식. 아니, 높으신 분이라고 생각했지만 설마 MBC의 국왕이었다니. 넬바의 왕관은 아는 사이거든. 이 부분은 오역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넬바의 왕과도 아는 사이고 라는 말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야, 정말로 미안하다니까. 나도 게르드아 남긴 예언이 신경쓰여서 말이야. 몰래 넬바를 조사한 거야. 좀 더 빠르게 가르가가 나타난다는 증거를 잡았으면 넬바의 노르딕 왕께 진원해서 반격 준비를 하게 했을 텐데 딕피디님, 리아이요. 내가 넬바에 도착했을 때 가르가가 출연했고 모리슨과도 헤어져서 길을 잘못 들어서 치타에 가버려서 너희들과 만났다는 이야기지. 음, 그랬었구나. 어쨌든 이 반지는 너희들에게 준 물건이다. 나와 어, 나의 감사의 우정의 증표지. 다시 한 번 받아주길 바래. 자, 주류 일행은 일행은 알프에게서 반지를 받았다. 고마워요, 폐하. 소중히 간직할게요. 폐하, 고마워. 아, 섬계 BGM도 좋죠. 뭔가 궤적 시리즈 BGM도 다 좋은 것 같아요. 애초에 그 팔콤 게임의 BGM이 다 좋은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스도 그렇고 자, 폐하라니 그만해. 너희들에게 그렇게 불리면 기분이 이상해. 옛날처럼 알프라고 불러줘. 그렇게는 안 돼요. 그런데 알프, 가르가의 현재 위치는요? 변화는 없나요? 캬! 오늘 아침의 보고로는 아직 로프섬에 있어. 하지만 슬슬 눈을 뜬다고 봐도 좋을 때야. 언제 바다를 건너도 이상하지 않아. 아하, 그렇군요. 아유, 몽골 말이 아니. 가르가를 맞아 공격할 준비는 돼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했어. 그런데 모처럼 와줬지만 뒤는 MBC군이 맞는다. 너희들은 술래의 여행을 계속해줘. 좋네. 음, 그건 나도 폐하의 의견에 찬성이다. 유감이지만 주리오나 크리스가 가르가 테치에 협력해준다고 해도 상대가 상대인 만큼 위험이 너무 커. 솔직히 말하면 걸리적거리기만 할 뿐이야. 그런! 가르가는 내게 맡겨줘. 주리오나 크리스나 로디나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로디가 건방지네. 자, 내가 반드시 쓰러트린다. 로디. 정말 누구도 위험하게 만들고 싶진 않아. 하지만 여기까지 온 너를 멈출 권리는 내게는 없어. 어쩔 거지, 크리스? 알프나 로디의 기분도 잘 알겠지만 우리들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몰라. 응, 맞아. 이대로 볼트를 지나쳐 이그니스에 가는 것도 왠지 찜찜하고. 최소사 형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럼 알프레도 이렇게 하죠. 어쩔건데. 우리들은 싸움에 참가하지 않겠어. 가르가가 오면 안전한 곳에 숨어있을게. 그러면 괜찮지? 그때까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도울테니까. 괜찮지? 그러면? 괜찮지라고 말해도 그래도 위험한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 생명의 은인에 부탁을 못 들어준다는 거네? 하지만 말이야. 음... 찌릿. 알았어, 알았어. 눈싸움이라면 크리스에게 이길 수 없지. 하지만 주리오와 크리스는 전투에는 일체 참가하지 않는다는 게 조건이야. 약속은 지켜주겠지? 응? 괜찮겠습니까? 음, 주인공에게 이런 약속은 소용없죠. 싸우지 말라 이런 약속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뭐 와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지. 내 텐트는 동쪽 끝에 있다. 너희들이 묵을 곳을 정해줄테니까 나중에 들러나오. 자, 이제 저장을 하고. 자, 그럼 오늘의 영웅저사3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다들 수고가 많으셨고요. 자, 오늘 밤도 다들 좋은 밤 되시고 자, 다들 좋은 꿈 꾸시고 안녕히 주무시길 바래요. 그렇군요. 자, 그럼 다들 안녕히들 주무세요. 아, 아 네은님 감사합니다. 아,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약을 제때제때 챙겨가지고 빨리 낳고 제대로 된 방송을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들 방종 입니다. 다들 바이바이 omma님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